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못생김의 심리학 지은이는 이창주입니다. 외모심리학과 정신신체의학의 관점에서 신체 이미지를 치료하는 전문의로 대한비만미용학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임상교원으로서 임직원들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있으며 자신을 위하는 본능적 이기심이 타인을 향한 마음에 투영될 때 가장 진실되고 깊은 울림이 발생한다고 믿는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독일의 정신과의사 요한 크리스티안 아우구스트 하인노트는 르네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 즉 몸과 마음이 별개의 실체이고 몸이라는 기계 안에 영원히 거주한다는 가설에 이의를 제기하며 두 가지가 상호작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에야 몸의 문제가 마음에도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게 상식으로 통하지만 당시에는 혁신적인 가설이었습니다. 하인노트의 주장에 상응하는 심신이원론은 질병이 아닌 외모에도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정신과의사이자 외모심리학 저술가인 저에게도 한때 외모는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전두탈모가 발병한 고교 시절부터입니다. 전두탈모증은 면역세포가 모낭을 공격해 머리카락과 눈썹이 한월도 남김없이 빠지는 질환입니다. 고등학생이던 발병 초기부터 재수, 의대 재학 기간 동안 대학병원에 다녔으나 치료에 실패했을 정도로 난치병이기도 하고요.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는 것 이외에 별도의 건강 문제가 있는 건 아니나 심적으로 버거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건 유명한 격언대로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또 다른 문이 열렸고 그 과정에서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서입니다. 삶의 희로애락과 성패가 단순히 좋은 일과 나쁜 일의 발생 여부로 결정된다면 전두탈모가 발병한 고등학생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든 나쁘든 일이 생긴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게 삶의 본질입니다. 동서고금의 이름난 현인들이 길흉화복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 또한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적잖은 경우 행운과 불행을 판가름하는 건 사건 자체라기보다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불행에 관해서 확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행운보다 가짓수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미디어에는 남다른 재능과 노력 크고 작은 운으로 막대한 부를 이룬 사업가 운동선수, 연예인들이 이름만 바꿔가며 등장하지만 정신과 진료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운과 슬픔, 눈물로 가득합니다. 고통의 총량이 즐거움보다 크다고 확신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딘가에서 상시 발생하는 게 사람살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고민하고 살펴야 할 부분은 그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나일까라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의문을 무한정 파헤치기보다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도 크고 작은 비극을 피할 수 없는 게 삶의 슬픈 섭리입니다. 불행을 맞이한 인간은 십중팔구 왜 하필 나일까라는 철학적 관념에 사로잡히는데 규모가 큰 불운일수록 이유와 원인을 찾기 힘들고 꼭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놀랍도록 자신의 과거를 반복하는데 무의식이라는 마음의 작용 때문입니다. 매맞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자녀를 학대하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둔 딸이 비슷한 남자와 결혼하고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 이직 후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 정신분석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강박적 반복이라 명명한 현상인데 근본 원인은 무의식을 파악하지 못해서입니다. 빙산으로 치면 수면 위로 노출된 부분이 의식 물에 잠긴 부분이 무의식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흠에는 민감하지만 자신의 허물에는 관대한 현상 또한 방어기제가 작동하여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을 무의식으로 내보내서인데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기에 너무 수치스럽다 보니 차라리 인식하지 않는 것이죠. 정신분석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마음을 알아가는 치료입니다. 정신분석의 중요한 치료 원리 중 하나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인데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의 영역이 의식적인 생각과 행동, 감정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에서 무의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상회해서인데 반대로 무의식을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면 자신의 언행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분석 교과서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자 의과대학 정신과 수업 때 교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나는 어떠한가 라는 성찰적 태도와도 접점이 큽니다. 아픔의 깊이에는 차이가 크겠지만 상처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리 전문가들도 결코 예외일 수 없는데 차이점은 자기 성찰입니다. 정신신체의학 전문가로서 수백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몸의 문제에 내부이든 외부이든 대응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가령 비슷한 연령대의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받아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을 때 눈물을 터뜨리며 수년간 좌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약만 잘 먹으면 큰 지장 없이 살 수 있대 나며 덤덤이 받아들이고 별다른 문제 없이 일상을 영위하는 직장인도 있습니다. 외모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큽니다. 언젠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성형률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2011년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 조사에서 단위인구당 성형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썩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외모에 불만을 느낀다는 방증이며 일부 전문가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자살률과 성형률과 상관관계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모 스트레스의 원인을 물으면 대부분, 즉 90에서 95% 이상 외모가 못생겨서 스트레스가 생겼다 라고 대답합니다. 해답은 신체 이미지라는 용어의 정의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몸에 관한 이미지인데 외모와 달리 밖이 아니라 안에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으로 당사자만이 인식하는 영역이지요. 신체 이미지가 중요한 이유는 자존감, 웰빙지수와 긴밀한 연관을 보여서인데 놀랍게도 외모보다 영향력이 더 컸습니다. 타인의 눈에 맺히는 객관적인 모습보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주관적인 상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인데 신체 이미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울이나 셀카 사진을 지그시 들여다보거나 빈 종이에다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 되는데 중요한 건 비치는 모습이나 그림체가 아닙니다. 거울과 사진, 그림을 보고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를 주의깊게 살펴야 하는데 자신의 모습이 싫지 않다면 신체 이미지는 양호합니다. 반대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면 신체 이미지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여도 자존감, 성향, 경험에 따라 신체 이미지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세간의 맹목적 믿음과 달리 외적인 부분이 변하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모가 충분 요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신체상이 부정적으로 형성된 현대인의 대다수가 외모의 변화 없이는 스트레스를 줄이지 못한다는 근거 없는 신념에 현혹된 상태입니다. 흔히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나무가 개인이라면 숲이 대중매체입니다. 숲의 토양, 기후, 조도가 나무가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듯 매스미디어에서 직간접적으로 전하는 외모 관련 메시지도 신체상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모국어를 익히고 생활양식을 따르게 되듯 사회와 문화는 외모 간의 밑바탕입니다. 출발은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동화입니다. 라이언킹, 신데렐라를 비롯한 거의 모든 작품에서 잘생기고 예쁜 사람 혹은 동물은 주인공 악당은 못생김 공식이 통용됩니다. 이 점은 2017년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명 영화에 적용되었습니다. 빌런은 성별과 무관하게 외모에 결함이 있는 반면 주인공은 유의하게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성형을 통해 출연자의 외모가 급격히 변하는 걸 보여주는 TV쇼에서는 못생김 이콜 비참함 실패한 삶 예쁜 얼굴 이콜 화려하고 즐거운 인생 성형 이콜 인생 역전 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SNS가 외모 열등감을 부추긴다는 연구 결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쁘고 날씬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다 보정한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비교는 뇌가 보내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집단에서 개인의 위치와 상황을 끊임없이 고지하여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인데요. 비교의 소재는 소속 집단에서 중요시하는 무언가입니다. 수험생은 성적에 예민하고 직장인은 급여 헬스장에 다니는 사람은 옆 사람의 운동량을 살핍니다. 비교 행위에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 빈도가 잦으면 피로 무기력 우울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외모처럼 변화가 제한적인 특성일수록 마음을 다스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신의학자 프랑스와 를로르의 말대로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거의 모든 경우 신체 이미지가 건강하지 않으면 자존감도 낮고 반대로 자존감이 낮으면 신체 이미지도 부정적입니다. 외모에서 받는 느낌을 뜻하는 신체상과 자신을 향한 느낌인 자존감이 별개일 수 없으니까요. 결국 신체 이미지는 타인의 눈에 담기는 상이 아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면의 거울입니다. 설령 다른 사람의 눈에 부정적으로 비춰도 내가 그 모습을 수용한다면 신체 이미지는 양호합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으면 외모 스트레스에 취약해집니다. 거울에 비치는 모습과 무관하게 외부 시선과 말에 위축되고 사소한 변화에도 예민해집니다. 정도가 심하면 사회 불안을 느끼다 종국에는 고립에 이르게 되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사회화 되지 않은 아기들도 예쁜 여성을 더 오래 응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쁜 사람을 보면 설레고 잘해주고 싶은 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능 이라는 얘기 이지요. 유감 유감 새롭게도 인간이 미일을 향해 느끼는 감정은 부러움과 질투에 그치지 않습니다. 혜택이 특혜 수준에 이르면 감정도 증폭되어 억울함 낙담 좌절감이 생깁니다. 특혜 차별은 단순히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역시 여자는 예뻐야 하는구나 부모님이 예쁘게 낳아줬다면 인생은 공평하지 않구나 라는 철학적 관념으로 이어집니다. 러브 버라이어티 에서 예쁜 여성은 첫인상 선택을 받을 확률과 최종 파트너로 간택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속 주인공은 대부분 외모가 화려한 반면 조연이나 악당은 평범하거나 못생겼고요. 실생활에서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혜택을 누리는 게 사실인데 문제는 잔상입니다. 청소년기부터 20대 초반에 미디어와 일상에서 반복 학습한 차별 대우는 머릿속에 외모가 전부라는 왜곡된 각인을 남깁니다. 외모 심리학적으로 바람직한 관점은 기울어진 현실을 수용하되 균형잡힌 사고관을 갖는 것입니다. 외모 이콜 전부라는 생각은 단면만을 고려한 파국적인 사고입니다. 외모 심리학적으로 외모 이콜 전부는 차등성과 비교심리에 기인한 극단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넘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발레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변이나 인터넷에서 예쁜 외모 이콜 성공한 인생 혹은 성형 이콜 인생 역전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를 찾아보길 권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게 발레를 찾을 수 있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지만 외모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외모 만으로 모든 걸 반전한 사례는 단언컨대 제로에 수렴합니다. 만일 남성인데 신체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형성되었다면 두 가지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도니스 콤플렉스인데 하버드 의대 정신과 해리슨 포프 교수가 창안한 개념으로 남성의 외모 집착증을 뜻합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성 역할에 대한 당위적 사고입니다. 한자어 당위는 마땅할 당에 할 위를 합한 말로 반드시 땡땡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위적 사고는 고지식한 사람한테 자주 관찰되는데 여자는 얌전하고 정숙해야 해 수험생은 하루에 5시간 넘게 자면 안 돼 남자가 사회생활 하려면 군대는 현역으로 다녀와야 해 어른이 주는 술은 거부하면 안 돼 가 대표적인 예시 예시 최근 진행된 연구들은 하나같이 젠더 격차가 감소 추세라는 결론을 도출했는데 20-30년 전부터 남성의 몸도 성적 대상화가 시작 되어서 입니다.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를 창시한 심리학자 앨버트 앨리스는 비합리적인 생각을 정서 문제의 주범으로 꼽은 바 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스트레스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긍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하려면 당위적 사고를 가지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딱딱한 생각들을 합리적 신념으로 대체할수록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신원 서파는 면접에서 외모를 보는 게 오래된 관행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당나라 태종 때 인재를 등용하는 네 가지 기준으로 용모 언변 글씨 판단력을 말합니다. 그중에서 용모의 경우 풍채가 늠름해야 한다고 명시되었는데 내면과 외면을 고루 평가하여 관리를 선출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성에서 비롯된 외모 차별은 일상 어디서나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데 의료인들 조차 비만 환자에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심지어 법정에서도 외모에 따라 형량 차이가 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설령 외모가 중요하지 않은 직무여도 무의식적으로 매력적인 외모 이콜 유능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사로잡힐 우려가 크며 실제로 인사 담당자를 상대로 진행한 다수의 설문에서 면접관들은 외모가 영향을 준다고 시인했습니다. 외모의 영향력은 취업 후에도 계속됩니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같은 실수를 해도 핀잔을 덜 듣고 동일한 부탁을 해도 반응이 우호적일 확률이 큽니다. 문화권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하나 인사 곡과 승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면접을 앞둔 지원자에게 세 가지 팁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 입기 두 번째는 악취 방지입니다. 스웨덴 욱살라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어울리는 옷차림은 당사자의 매력 지수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좋아하는 옷을 입고 외출할 때 왠지 모르게 당당해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텐데 뇌과학적으로 어울리는 옷차림은 자신감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미세하게 나마 표정에 반영되어 종국에는 매력 지수를 향상시킵니다.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낄 때 흔히 첫눈에 반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외모 후광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말인데 엄밀히 말해 후광 효과는 겉모습에 한정된 현상이 아닙니다. 목소리 톤 리더십 언변과 유머감각 업무역량 학벌 등 사람의 모든 면이 후광 대상입니다. 이는 가산점이 미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의 모든 면에 부여된다는 얘기이니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프로아나의 동력은 체중 이꼴 전부 사고관 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프로아나는 거식증 추종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날씬하지 않으면 매력적이지 않다. 건강보다 날씬한 게 우선이다. 먹을 때는 죄책감을 느껴야 하고 항상 칼로리를 계산해야 한다. 마른 몸은 권력과 성공의 시작이다. 살찌우는 음식은 나쁜 음식이고 체중 증가는 잘못되었다. 체중 감량은 무조건적으로 좋은 일이다. 단식은 의지가 강하다는 신호이다. 등등. 정신의학적으로 프로아나인 사람들은 완벽주의와 강박 성향이 많습니다. 거식증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체중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무월경 전해질 이상 부정맥 등 몸에도 이상이 생기는데 정신질환 중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인상이 계속해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친밀성의 원리 혹은 단순 노출 효과라 불리는데 만남 횟수가 늘수록 호감도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자주 보면 정든다는 옛말과 흡사한데 뜻밖에도 프랑스 에펠탑과도 접점이 있습니다. 설립 설립 초기 에펠탑이 공공의 적이 된 이유는 부정적인 외형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질적인 철골 구조물이어서 주변 경관과 부조화를 이뤘는데 단순 노출 효과를 통해 조금씩 만회했습니다. 330m로 파리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보니 사람들 눈에 자주 띄었고 점진적으로 거부감이 줄어든 것이죠. 부정적인 인상을 극복한 두 번째 원동력은 외부의 긍정적인 평입니다. 여러 다큐멘터리 영화 등의 배경으로 등장하며 우아하고 낭만적이라는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외견의 변화 없이도 데이터가 누적되며 대상을 바라보는 느낌이 변하는 것이죠. 꾸준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첫인상을 만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지불식간에 외모로 상대의 모든 면을 예단하는데 적어도 첫 만남에서는 외모 이콜 전부라고 뇌가 착각해서 입니다. 하지만 첫인상은 상시로 변화합니다. 그러니 섣불리 포기하는 대신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방역이 아닌 외모 때문에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심리를 사회적 외모 불안이라 합니다. 편의점에 갈 때도 풀 메이크업하고 몸매가 드러나는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방문을 두려워하고 눈에 띄지 않는 무채색 옷을 선호하며 낮이 아닌 저녁시간에 외출합니다. 외출할 때마다 저 사람이 방금 내 얼굴을 보고 못생겼다고 비웃은 것 같아 중고등학생 때 그랬으니 틀림없어 라는 생각을 하면 그 누구라도 심신의 에너지가 바닥납니다. 사회적 외모 불안을 줄이려면 왜곡된 인지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인지 왜곡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이 남다르다고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과거 틀렸던 경험이 있음에도 다음번에 드는 생각은 어김없이 맞다고 간주하는 것이죠.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생각을 무작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대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진위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스토어 학파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다 그 일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하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심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진료실과 일상에서 실천하려 노력하는 편입니다. 정심은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뜻으로 단순히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와는 다릅니다. 고요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살피는 태도를 의미하는데 단연코 정신치료자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으로 꼽힙니다. 중요한 건 당사자의 마음가짐입니다. 반드시 신중하고 차분한 상태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처음 정신과 레지던트가 되었을 때 가장 놀랐던 사실 중 하나는 심리치료의 가지수가 무려 400개를 상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떠한 치료법도 심적 어려움을 말끔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방증입니다. 상담치료 경험이 쌓이며 돌이켜보니 이유는 간단한데 사람마다 아픔의 모양과 크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이라는 단일 질환도 개인마다 발현 양상 중증도 역동의 차이가 커서 전문의들은 우울증 환자 100명에게는 100개의 다른 우울증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천의 얼굴을 지녔기로는 외모 스트레스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입니다. 품평은 말 그대로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입니다. 품평과 달리 놀림은 강한 공격성이 담긴 표현입니다. 비하 발언을 들은 피해자의 몸에서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전반적으로 심신의 긴장도가 올라가 적대심 분노 수치심 같은 강렬한 감정에다 안면 홍조 가슴 두근거림 반응이 나타납니다. 비하 발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충동을 조절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일단 흥분부터 가라앉히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입니다. 전문용어로 디스트랙션 이라고 불리는 기법 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다른 사람이 코멘트 하는 순간 내지 직전에 주의를 전환하여 인풋 자체를 줄이는 방법 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머릿속에 침입한 코멘트를 끊어내는 기술입니다. 힘겨운 얘기가 떠오를 때마다 이제 그만 멈춰 라고 중지 신호를 발성하여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위로하고 다독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신체상이 부정적으로 형성된 사람 10명 중 7명이 놀림 받은 경험을 보고 했습니다. 외모 비하가 국적을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부정적인 외모 코멘트는 전 전두 피질과 관련이 깊습니다. 언행을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로 공교롭게도 20대 초반의 발달이 완성됩니다. 뇌의 입장에서 생김새는 정서 반응을 일으키는 강력한 자극원인데 반응을 제어하기에 10대의 뇌는 아직 미성숙한 것이죠. 채 GPT가 화두입니다. 궁금증이 들어 이 책의 테마인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크게 6가지 방법을 권유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외모심리학 신체 이미지 교과서 내용과 일치하였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자기 돌봄입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를 보살피는 행위로 몸과 마음이 나에게 원하는 바를 떠올리면 이해가 빠릅니다. 몸에 건강한 음식을 먹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심신을 가꾸는 행위는 틀림없이 신체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사고방식 다루기입니다. 왜곡된 인지를 줄일수록 불필요한 갈등에서 자유로워지고 이는 신체 이미지 증진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 가까이 하기입니다. 네 번째는 외모가 아닌 몸의 다른 측면에 집중하기 입니다. 쉽게 말해 디자인이 아닌 기능에 집중하라는 조언입니다. 채 GPT가 제시한 다섯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기 입니다. 마지막은 도움 구하기 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과도 맥락이 일치하는데요. 신체 이미지를 구축하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중장기전 입니다. 모든 과정을 혼자 힘으로 해내려 하기보다 유대감을 형성하는 게 바람직한데 아픔을 혼자서 사귀지 말라는 권고 입니다. 객관화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존중하는 능력은 회복 탄력성과 밀접한 연관을 보이는 반면 자신을 위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움에서 헤어나기 힘듭니다. 우려스럽게도 신체상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신에게 너무 차가운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제3자처럼 냉정하게 대하다 보니 마음의 에너지가 쉽게 바닥나는데 이는 심리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극작가 조 쿠더트 가 말했듯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평생 알게 될 모든 사람 중에서 결코 떠나지도 잃어버리지도 않을 무의식 무의식 말 그대로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을 가리키는데 흥미로운 건 비중입니다. 무려 90% 이상이 무의식이고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는 억압기제와 관련이 깊은데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위협적인 기억을 의식 너머로 밀어내는 작용입니다. 매 순간을 인식하기에는 사람 사리가 너무 고달프니까요. 아픔을 씻어내고 싶다면 마음속 깊숙이 내려가 억압된 기억을 탐색해야 합니다. 과거의 나를 힘들게 한 무엇이 더 이상 대수롭지 않다면 상처가 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힘겨움과 먹먹함을 느낀다면 마음속 어느 깊숙한 부위가 곪맞다는 증거입니다. 무의식에 아픔이 뿌리째 잠겨있으니 한 번쯤 마음을 점검해보길 권합니다. 심리치료에서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원리 중 하나는 환기입니다. 탁한 공기를 맑은 공기로 전환하는 과정을 뜻하는데 억제된 생각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는 작업으로 단연코 강력한 치료인자로 꼽힙니다. 레지던트 2년차 때 배웠던 슈퍼바이저는 치료시간에 환자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경청하라고 당부할 정도였습니다. 신체 이미지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점은 아픔 자체보다 그것을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는 게 더 유해하다는 점입니다.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처럼 정체된 생각은 반출을 거쳐 종국에는 인지 왜곡 자기 비하로 귀결되니까요. 그러니 적절한 시점이 되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판도라의 상자를 개봉하기를 권합니다. 가장 큰 고통은 타인에게 말하지 못하는 외로운 고통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는 몰입을 인간이 경험하는 최고의 순간이자 하늘을 자유로이 나는 느낌으로 묘사했는데 매개체는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타고난 성향과 재능 관심사 삶의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데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하는 과학자 한적한 작업실에서 창작에 전념하는 예술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을 차는 초등학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떠올리면 이해가 빠를 듯합니다. 몰입 개념은 얼핏 외모와 무관해 보이지만 주관적 안정감과 연관이 깊습니다. 몰입은 신체 모니터링과 상반되는 상태이기도 한데 잠시나마 의식 세계에서 벗어나 외모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몰입하는 순간만큼은 잠시나마 현실적 고뇌를 초월하는 것이죠.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역임한 저명한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몰입을 행복의 3대 요소 중 하나로 꼽기도 했는데 무언가에 전념하는 순간이 곧 행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신의 초점을 거울 너머로 옮긴다는 점에서 뷰티 헌팅도 몰입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거나 SNS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외모를 의식하게 되는데 뷰티 헌팅은 하늘 바다 산의 풍경 같은 대자연 꽃이나 나무 등의 소자연 반려동물과의 산책 연인 친구와의 대화 등 상호작용 그리고 예술 작품에서 의도적으로 즐거움을 찾는 시도를 가리킵니다. 스트레스의 어원은 팽팽하게 죄다 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전문가들은 스트레스를 D-스트레스와 U-스트레스로 분류하는데 이혼 사별 실직 교통사고가 D-스트레스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U-스트레스는 D-스트레스와 대조되는 긍정적인 자극으로 집중력과 의욕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애 여행 정신적 의미를 부여하는 일 진급 등이 대표적인데 체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등 유익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긴장감을 적당한 인터벌로 제공하는 자극원이 있다면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운동처럼 삶의 활력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정신과 의사들이 가벼운 스트레스부터 우울증 불안장애 치매에 이르기까지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자신하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하면 항우울제의 핵심 기전이기도 한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듭니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병행하여 주 3에서 5회가량 일주일에 150분 이상 수행하기를 권장합니다. 적어도 3에서 6개월은 지속해보길 권합니다. 겉으로 표가 나지 않을지 언정 걷고 달리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평소 100%라는 말을 써본 적이 거의 없으나 정신신체의학 전문가로서 100%에 수렴하는 확률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감정은 기본적으로 생각 행동과 사슬처럼 연결된 사이입니다. 3자 관계에서 핵심은 사고와 행동 변화를 통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마음이 울적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지만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고 밖으로 나가 걸으면 기분이 나아지는 것처럼요. 외모 열등감 통제의 실마리도 기본적으로 생각 감정 행동의 유기성에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마음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법은 생각보다 간명한데 주어진 하루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마음을 다독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타인의 날선 말에 상처입어도 미래를 향한 희망을 잃지 않고 끝끝내 버티는 것. 자극함과 어둠으로 가득한 시간 속에서 순간의 작은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이것이 쉽게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를 마주할 때 한 번쯤 떠올려 보았으면 하는 점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 작가 세미얼 스마일스는 저서 자조론에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얘기인데 신체 이미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이든 낮은 자존감이든 부정적인 신체상이든 꾸준히 마음을 관리하면 호전될 수 있는데 문제는 고충이 클수록 실천률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간에 비례해서 어차피 난 안 될 거야 라는 패배자 각본이 작동해서 인데 20세기 미국 정신과 의사 에릭 버니 교류 분석 이론에서 처음 명명한 개념입니다. 에릭 버는 삶을 한편의 드라마에 비유하며 무대 위 배우들이 각본에 따라 연기하듯 사람도 인생 각본대로 살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각본은 아동기에 형성된 무의식적 틀을 가리키는데 크게 승리자 비승리자 패배자 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승리자는 소위 위닝 멘털리티를 갖춘 사람이고 비승리자는 대다수 평범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패배자 각본인데 진료실에서 종종 듣는 거 봐요 저는 어차피 안 돼요 지금까지 그랬듯 저는 영원히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에요 라는 생각이 대표적입니다. 놀라운 점은 동일한 결과도 해석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같은 대학교와 직장에 합격해도 승리자 각본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했으니 당연한 결과야 라고 생각하는 반면 패배자 각본을 가진 사람은 운이 좋았어 하고 성취를 평가 절하 합니다. 둘의 운명을 가르는 건 실패를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인데 승리자가 이번엔 잘 안되었네 살다 보면 열심히 해도 안되는 일이 있는 거야 다음에 다시 도전해야겠다 하며 금세 털어버리는 반면 패배자는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난 어차피 안돼 무슨 일을 해도 안될 운명이 니까 나는 수렁에 빠집니다. 각본은 숙명이 아닌 한낱 머릿속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태생적 불공평성으로 머릿속에 복잡한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사람을 향한 기대치를 낮추고 삶에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여라 입니다. 아무리 불공평해도 인간의 욕망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내면의 노력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억울해 하기보다 마음의 관점을 바꾸는 게 효율적 입니다. 세상을 향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교정한 사람에게는 뜻밖의 선물이 주어지는데 여유로움이 주는 매력과 자유입니다. 불평등한 점을 꼬치꼬치 따지기보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허허실실 넘어가는 사람과 뒤처진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의 인기가 더 높은데 타인의 관점에서 편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넓고 항상 여유가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편안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더해지고 이는 매력지수에도 반영됩니다. 당사자 또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홀가분함을 느끼게 되는데 복잡하게 엉킨 무의식의 실타래가 한오락이 풀리기 때문이죠.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지만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삶을 살아가는 기회도 한 번 뿐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개인에게 주어진 고유한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올바른 행동으로 주어진 과제에 답하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거시적으로는 개인의 삶에서 독자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실질적으로는 고난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세홍지마라는 말대로 특정 시점에서의 결과만으로 앞날을 판단하기에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나도 많아 출발선의 위치는 결단코 종착점을 확정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로 매순간에 언행과 태도를 결정할 수 있고 이것이 경로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이시여 바라옵건대 제게 바꾸지 못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와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이는 미국 신학자 라인홀드 니부어의 유명 기도문으로 레지단트 시절 수용 전념 치료를 배우며 접했습니다. 수용 전념 치료의 철학적 핵심은 고통이 비정상적이거나 희소한 게 아닌 인간의 삶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불가피한 고통에 억지로 저항하기보다 역설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완화하고 가치중심적인 삶을 지향합니다. 고통을 없애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닌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죠. 기도 내용은 현대인의 외모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구분한 다음 바꿀 수 있는 부분을 계산하되 어쩔 수 없는 여건을 수용한다면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틀림없이 내면의 평화가 찾아올 텐데 외모와 정신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못생김의 심리학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오늘 책의 핵심 키워드는 검토와 수용이 아닐까 합니다. 검토는 성찰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성찰보다는 검토라는 말이 좀 더 쉽고 직관적입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감각 등 나의 내면 세계에서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의식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왜 검토해야 할까요? 진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진실이 아닌데 진실로 믿고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지도를 보며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의 검토는 정신적인 운동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고 힘들고 귀찮지만 하다 보면 웰빙과 즐거움과 강인함을 얻습니다. 성찰과 검토의 시작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내 마음을 보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나의 느낌과 생각 판단을 마치 유체이터를 한 것처럼 나 자신에게서 한 발 떨어져서 관찰자의 시점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되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등을 객관적으로 보는데 좀 더 도움이 되죠.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자신의 무의식에 접근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화에 휩싸이고 우울하면 우울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배후에 있는 무의식은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화가 났을 때 그렇게 화가 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 발 떨어져 보려고 노력하고 우울할 때 우울한 내 모습을 사진이나 영화를 보듯이 보려고 노력하면 그 배후 까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유명한 작가는 문학을 가리켜 목매달아 죽어도 좋은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검토와 성찰은 이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라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또 하면 좋은 마음의 호흡 정신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키워드 두 번째인 수용은 현실적으로 사고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꿈꾸는 세상과 실제의 세상 사이의 간극은 매우 큽니다. 거기서 고통이 발생하죠. 나는 나와 남과 세상이 이러저러 하기를 바라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내 맘 같지 않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수용입니다.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이죠. 있는 것을 없는 척 하거나 없는 것을 있는 척 하면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어서 현실과는 유리된 공허한 삶을 살게 됩니다. 현실을 수용하면 비로소 현실을 바꿀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라인홀트 니부어의 기도처럼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수용의 마음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려고 하는 용기 그리고 그 둘을 분간할 줄 아는 지혜는 끊임없이 성찰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만 생기는 것입니다. 성찰과 반추의 결정적인 차이는 싫어하는 마음 즉 후회나 스트레스의 존재 유무입니다. 과거든 현재든 성찰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거기에 감정과 느낌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반추는 싫어하는 마음이나 스트레스를 내가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즉,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지금의 현실을 바라볼 때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싫어함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성찰이나 검토가 아니라 반추입니다. 검토와 성찰은 좋지만 반추는 좋지 않습니다. 둘은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 행위이지만 싫어하는 마음을 내서 개입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에 따라 갈라집니다. 혹시 싫어하는 마음을 내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면 우선은 그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싫어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구나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증폭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며 괴로워 하고 있구나 하고 그 과정을 담담하게 바라볼 줄 아는 냉철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찰과 검토의 시작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은 독특하게 못생김에 대한 즉 외모에 대한 책입니다. 외모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단 한 가지 뿐인데 우리가 비교하며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만들어낼 때입니다. 붓다는 어떤 것을 과도하게 좋아하거나 과도하게 싫어하는 것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것에 지나치게 끌려가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쫓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과유불급이죠. 항상 담담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담담한 마음은 평정한 마음이고 이 평정심은 인간다운 이성과 감성이 가장 아름답게 살아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못생긴 자기 자신의 몸과 얼굴을 두고 싫은 마음을 내는 것은 괴로움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잘생기고 예쁜 자기 자신의 몸과 얼굴을 두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는 것은 또한 괴로움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못생기면 못생겼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나는 내 길을 가면 됩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아야 하죠. 인간에게는 보물과 요물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좋겠으면 보물 좋지 않겠으면 요물이 됩니다. 칼이 요리사나 의사의 손에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강도의 손에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죠. 내가 내 마음을 나와 이 세상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할지 아니면 죽이는 도구로 사용할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작은 선택이 결정합니다.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의 하루치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니다.